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파트2 질의응답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회 교재 테스트 3회 나오는 질의응답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도 간단히 앞선 강의와 마찬가지로 7문제를 풀어볼 예정인데 매번 강의에서 강조했습니다만 메모하시면서 핵심적인 단어 기억하시면서 문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들어보십시오. 質問 24 3시なので 3시이기 때문에 서로서로 익하나이도 슬슬 가지 않으면 서로서로 시간 따위가 다 되어가는 모양이죠. 슬슬 가지 않으면 회의에 오클레자이마스요. 짜우는 때시마우의 추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의에 늦어버립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에이 들어보십시오. 자, 에에서는 하이, 이마니모. 이마니모는 지금에도 이렇게 해설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금방이라도. 우고쿠는 움직이다. 라는 의미. 다음에 소다는 뭐 뭐인 것 같다. 당장이라도 움직일 것 같군요.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자, B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에, 뭐,そんな지칸난데스까. 에, 벌써, 이미, 벌써, 뭐 라는 부사죠. 그런 시간입니까?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P가 되겠죠. 자, C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에, 이즈가 익히다이데스. 언젠가 가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이건 뭐 문제에 나왔던 이쿨을 응용한 오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리, 소난데스, 하지메테데스. 소난데스, 하지메테데스. 하지메테는 뭐죠? 최초로 처음으로 그런 말이죠. 그래요, 맞아요, 처음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24번 문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런 말이죠. 자, 이 문제도 이제 패턴을 보시면 지금 이쿠라는 동사 회의에 늦어버린다. 이런 부분, 오크레루를 응용한 여러가지 또 오답을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패턴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단어 부분은 크게 이런 건 없습니다만, 우고쿠랑 소오다, 다 이만이모는 해서 지금에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당장이라도, 건방이라도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P가 되겠고 다음 문제 26번입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26번 문제에 나갑니다. 자, 그럼 문제부터 들어보죠. 자, 어젯밤에 지진이죠. 유베, 뭐 사쿠야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유베, 어젯밤이죠. 다음에 지진이라는 단어, 여러분도 뭐 다 아시는 단어죠. 지진이죠. 어젯밤에 지진, 다이져부되시다가 괜찮았습니까? 자, 이에서는 すご쿠 유레타노데, 유레루라는 동사, 흔들릴 요자죠.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노데, 코와이는 뭐죠? 무섭다라는 의미죠. 무서웠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죠.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다음, 자, 바 호도 구문이 나옵니다. 뭐뭐, 바, 뭐뭐, 호도.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보면 볼수록, 스키이 나림하시다. 좋아졌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면 할수록, 스레바, 스루호도. 그래서 이 바 호도는 비례를 나타내는 하나의 문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뭐, 바, 뭐뭐 호도인데, 이게 회화에서, 청에서는 간혹 앞부분이 생략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B같은 경우도, 미래에바, 미루호도인데, 미루호도 스키이 나림하시다.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앞부분은 생략도 가능합니다. 뭐뭐하면 뭐뭐할수록, 하치지마 되나라, 여덟시까지라면, 난토가 나림하수, 어떻게든 됩니다. 난토가는 어떻게든, 뭐, 그럭저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때 타카이, 타카이는 비싸다, 높다, 뭐 두 가지입니다. 비싸지기만 알 뿐이기 때문에, 이뻐다, 동사 기본형이 붙습니다. 동사 기본형의 이뻐다는, 뭐뭐하기만 하다, 뭐뭐일 뿐이다, 뭐 계속 뭐뭐하다, 그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비싸지기만 알 뿐이기 때문에, 가에마센이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굉장히 흔들렸기 때문에, 무서웠어요.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다음 문제 들어보죠. 자, 문제에서 여자가, 신간선の乗車券, 乗車券은 뭐죠? 승차권이죠. 자,往復라는 단어입니다. 오우흑, 왕복이죠. 왕복분을 샀습니까? 갔다가 오늘 왕복분을 샀는지, 지금 남자에게 묻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차권에 왕복으로 샀는지. 에이, 이에, 놀이遅れてしまったんです. 놀이 오크레루는 탈 것을 놓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타는데 늦어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전철 따위를 놓쳐버리다 할 때,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놀이 오크레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놀이 오크레루. 다음 B입니다. B, 이에, 정답은 P가 되겠죠. 이에 카타미찌라고 나옵니다. 카타미찌だけです. 카타미찌는 편도가 되겠죠. 편도 뿐입니다. 편도만입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왕복으로 산 게 아니라, 편도만 샀다 라는 얘기죠. C, C에서는 하이, 류호테대의 양손으로 모찌마스 들겠습니다. 그런 의미죠. 다음, D, 하이, 노트이키마시다. D에서는 하이, 노트이키마시다. 타고 갔습니다.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P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선택지를 보시면, A에 놀이 오크레루는 왜 나왔을까요? 조샥행, 승차권 뭔가 타는 거죠. 그래서, 놀이 오크레루로 응용해서, 또 오답을 만들었죠. 다음에, 뭔가를 사다 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뭔가 들다, 산 물건을 들다. 류호테대 모찌마스. 다음에, 역시 노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신칸샌 이런 단어를, 목용해서 만든 오답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와 관련된 오답이 나온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3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35. 질문 35. 고노 아츠사나느니, 에어컨가 고쇼 중なんだって? 고노 아츠사나느니, 아츠사는 더위가 되겠죠. 이 더위에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되겠고, 고쇼츄 라고 나옵니다. 고쇼라는 단어는 고장이죠. 이렇게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 났다고, 고장 중이라고 그런 얘기죠. 에어컨은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소원한다요. 그래, 맞아. 마이니치, 뒷부분에 지쓰이라고 나오죠. 지쓰이는 우리말에 자취하다 할 때, 자취생일 할 때, 자취라는 단어죠. 매일 자취를 하고 있으니까, 말이 안 되죠. 정답은 B가 되겠죠. 소원한다요. 그래, 맞아. 아세가 도마라나요. 이렇게 나오죠. 아세, 땀이 되겠죠. 땀이 멈추질 않다. 자, 다음 표현으로 하나,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게, 카쿠라는 동사로 나타냅니다. 아세오 카쿠라며, 우리말에 땀을 흘리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C, 에어, 일어난이と思って 스테렸다요. 자, 스테루는 버리다죠. 이루라는 동사는 필요하답니다.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버려버렸어. 스테루. 다음 자우는 뭐죠? 때, 심하우의 축약이 되겠죠. 자우가 됩니다. 버려버렸어. 그런 말이죠. 리, 에어, 레이소코에 이려티고 있다けど, 다이장부가나? 레이소코는 냉장고가 되겠죠.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이려티고 있다 해도, 때우코는 줄여서 토크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문제로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두었는데, 괜찮을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땀이 멈추지 않는다고 한, 왜? 에어칸이 고장이라. 그랬죠. 정답은, P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인데,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질문 41번 문제입니다. 질문 41번 문제입니다. 질문 41번 문제입니다. 질문 41번 문제입니다. 来月の海外出張, 具体的なスケジュールは決まってる? A. はい, 随分とお手頃な価格なんです. B. はい, 気温が上昇しているんです. C. いえ, 詳細はこれからなんです. D. いえ, 症状がだいぶ軽くなってきました. 자, 그럼 문제 들어보죠. 질문 41번 문제입니다. 来月の海外出張, 具体的なスケジュールは決まってる? 자, 문제에서 来月の海外出張입니다. 해외 출장, 具体的なスケジュール, 구체적인スケジュール이 키마루가 결정되다, 정해지다죠. 그래서 다음 달 해외 출장에 구체적인 일정, 일정スケジュール이 정해졌는지 남자한테 묻고 있는 상황이죠. A. はい, ずいぶんと お手ごろな価格なんです. A. 에서는 はい, ずいぶんと 아주お手ごろ 태ごろ는 적당함, 알맞음 그런 말이죠. 아주 적당한 가격입니다. お手ごろな価格なんです. 그렇게 넣었죠. B. はい, 気温が上昇しているんです. B. 에서는 기온이라는 단어는 한자 그대로 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온이 조쇼라는 한자죠. 상승이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C. 예, 詳細はこれからなんです. 아니요. 쇼사이는 상세죠. 상세하다 할 때 상세, 쇼사이라고 말함합니다. 그래서 상세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정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죠. 정답 C가 되겠죠. 쇼조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겠네요. 증상이 되겠죠. 쇼조가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어떻게 다이브는 먹게 상당히 가벼워졌습니다. 증상이 완화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상세한 것은 이제부터 결정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정답 C가 되겠습니다. 다음 4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에 나갑니다. 질문 46번 문제로 오늘의 회의는 いつになく 피리피리した 雰囲気だったね. A. そうだね. 장난なんて 到底 言えない感じ だったね. B. 응. 重宝가られて いるらしいね. C. 本当だね. 最近 めっきり 元気がないよね. D. そうだね. 先天的な ものだからね. 저런 문제 들어보죠. 質問 46 今日の会議は いつになく 피리피리した 雰囲気だったね. 자, 문제에서 오늘 회의는 いつになく 여느 때와 달리 피리빌리는 여러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후니키라는 단어가 포인트가 되겠죠. 후니키가 됩니다.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피리빌리하게 되면 매운 음식을 먹고 얼얼하다 이럴 때 피리빌리입니다. 다음 바늘에 찔린 듯이 따끔 따끔 아픈 모양 신경 따위가 아주 과민해진 모양 신경이 곤두서 있는 모양도 피리빌리라고 나타냅니다. 뒷부분에 후니키라는 단어로 봐서 이때는 신경이 아주 곤두서 있는 모양이 되겠죠. 오늘 회의는 여느 때와 달리 아주 날카로운 분위기였네 신경이 곤두서 있는 그런 분위기였네 그런 말이 되겠죠. 자, 그럼 A입니다. 자, A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소다네, 그러네 조단, 농담이죠. 농담 따위는 토테, 도저히라는 의미의 부사입니다.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느낌이었지 그런 얘기죠. 왜? 전부 다 신경이 곤두서 있어서 낙하러 없기 때문에 농담 따위를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죠. B. 응, 초호가 가라れている라시이네. 자, 초호라는 건 초호, 중요한 보물이라는 단어죠. 한자 보시면 그래서 뭔가를 소중히 여기는 게 초호라는 단어입니다. 초호, 가루, 가루가 붙으면 동사형 전미어죠.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 같네 라시는 뭐뭐인 것 같다. C. 本当だね. 最近めっきり元気がないよね. C에서는 本当だね. 정말이네. 最近めっきり. めっきり는 두드러지게, 현저하게. 그런 의미가 되겠죠. 최근에 아주 현저히 기운이 없네.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리. そうだね. 先天的なものだからね. 자, D에서는 센텐테키라고 나옵니다. 센텐. 한자 그대로 선천적이 되겠죠. 선천적인 거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삐리삐리라는 의태의 의미를 알고 계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A가 되겠죠. 자, 마지막 50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자, 란 문제 들어보죠. 자, 문제에서는 큐나 이도でした 이도는 이동이죠. 인사이동 이럴 때 이동입니다. 갑작스러운 이동이었기 때문에 히키츠기 자, 인자에다가 개소가 날 때 개자였죠. 히키츠기가 됩니다. 인계가 뭔가 인수, 인계 이럴 때 인계입니다. 그래서 이를 인계해주는 게 아와타다시깠다 되죠. 이렇게 나오죠. 아와타다시가 됩니다. 자, 아와타다시는 우리말에 분주하다 어수선하다 뭐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이동이었으니까 인계가 아주 어수선했죠. 힘들었죠. 분주했죠. 뭐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에이, 에이, 소우 난데스. 도타바타 되시다요. 자, 도타바타는 뭐 허둥지도 뭔가를 허둥대는 모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맞아요. 그래요. 도타바타 되시다 그랬으니까 허둥거렸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어이태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앞서 문제에서도 삐리빌리라는 어이태가 나왔습니다만 이 어이성어보다는 어이태어 사물의 모양이나 형태 이런 걸 나타내는 어이태어가 파트 2에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B. 소우 난데스. 미미요리 나 와다이데스요네. 자, 이 표현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미미요리나 와다이데스요네 이렇게 나왔죠. 미미요리입니다. 자, 무작정 외우려가지 마시고 미미가 되면 귀가 되겠고 요루는 다가가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귀가 이렇게 다가가는 뭐 화제 결국 우리말의 미미요리는 귀가 솔깃함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그래요. 뭐 귀가 솔깃한 화제네요. 그 정도 의미가 되겠죠. 시. 소우 데스네. 바치가이 되시다요네. 바치가이라는 건 자, 바 장소가 되고 치가우 다르다죠. 그래서 바치가이는 그 장소에 맞지 않음 뭐 어울리지 않음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뭐 체육대회를 하는데 하이힐을 신고 왔다. 그러면 바치가이나 흑소 장소에 맞지 않은 복장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맞지 않는다는 편입니다. 바치가이 다음 자, 우초텐이라는 건 유정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초텐이라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나온 편인데 불교에서 찬당의 단계 중에서 위쪽에 있는 단계가 유정첨 그래서 기뻐서 어쩔 줄 모름 그 정도입니까? 되겠죠. 그러네요. 기뻐서 아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입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A가 되는데 이 도타, 바타라는 어이테어 다음에 앞선 49번이었나요? 문제에 나왔던 46번이었습니까? 몇 번이었나요? 거기 삐리빼리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이테어들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도 역시 일곱 문제를 풀어봤습니다만 정답이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맞고 틀리가는 실제 시험에서 안 틀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 이 파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런 식의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요령, 짧은 강의를 통해서 요령 부분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